유완설 님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를 먹고 살려고 하고 있는 유완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완전 멋진 보컬을 가져가지고 아주 하드캐리 해주신 분 아주 완설 님이셨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멋지게 연주해주시는 밴드 분들을 소개할 겁니다. 이제 각 개인 분야의 최고인 멋진 분들을 섭외해서 저희의 곡을 더 풍성하게 심장 떨리게 해주시는 분들인데요. 이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럼을 담당하시는 에이조씨 님! 그리고 베이스를 맡고 계시는 스위트베리 님! 키보드를 담당하시는 킹쿠마 님! 자 그 다음에 밴드마스터로 고생해주시고 우리 기타 담당의 라이네라 님! 자 이제 마지막 세컨 기타를 맡고 계시는 레이 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소리들이 모두 완벽을 완전 이루나 봐요. 진짜 밴드 사운드만 들어도 완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여운이 쉽게 가시질 않네요. 자 이분들을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천타쿠라는 서브컬처 밴드 유튜브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트위치에도 라이네라 님과 스위트베리 님이 방송 진행하시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자 안설님도 최고죠? 네 그쵸? 최고라고 생각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당연히 최고죠. 자 이제 다음 곡으로 스페셜 게스트 분의 사무라이 하트 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희 솔로 스트레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라이 하트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이제 제 차례인가요? 그쵸?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2월 턴입니다. 갑시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유원섭님의 사무라이 하트 그리고 루엘의 스트레카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화이팅! 유원섭님의 사무라이 하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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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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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ậy doğ을 다해? 누구 를까? 10분을 찾아봅니다. 고맙습니다. 그器 żeby가 僕落ちくなら泣いたって笑って憎たんで愛してきてゆう こたたらたたたたるんば Hey hey そのいおい のっぺりとしたDay by day また不況も同じだろう どけ込めない人になれない街 人並みに立ち止まり振り返り差し上げたシアート 前よりほんの少しは歩けてるかも すれ違って街のガラスに寂しげに映った自分 無価値くんなそんな自分も無関心なスタイム Hey hey 答えて誰がいませんか じゅっと探しても答えないや Hey hey 僕だけが僕を作るなら そうだっていいなんて思わないで 本当の声を Hey hey ひとりじゃ言ってやれないだろう ハート捨ててまで 溶け込めないや Hey hey 諦める理由はいらない 君だって本番でこの街で来ていくんだ Hey hey 答えて誰がいませんか 君がずっと探しても 答えないやら Hey hey 僕だけが僕を作るんだ 泣いたって笑って憎かって愛してきてよ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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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諦める理由はい Hey hey 泣いたって笑って憎かって愛してきてる こうだったらたたたたたるんば Hey hey 諦める理由 ついません ブレイク プレイク ゲーク 恵 テコ 安心 ア 蹦